프로애너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거 하면 롤레 탈 수 있어요. 하나 더 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엽다. 백인기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짠. 스탬프 콜렉션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시는 거에 따라서 동작을 받고. 정일이없는데 네, 이거 이거 Almighty? 됐어, 밥 2편, 밥 2편의 주택. 이거 찍으려고. 아 그러시면. 네 제가 돌릴 거예요. 그럼 한번 더 주시면 되고. 하나 둘 셋! 나이야! 세! 아 제가 한 번 더 트시기 때문에 한 번 더. 한 번 더 안 나오겠지? 남자 jedem 안녕하세요. 평소에 가장 일상적으로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얘기를 해 줄 수 있어 일어나서 잘 때까지 일단 시합 없으면 기원에 나가서 출근해서 출근해서? 네 회사관 같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5시까지 보통 있다가 5시에 출근한다던데? 아니 아니요 아침부터? 보통 다른 기사들은 10시인데 저는 이제 좀 늦게 출근해서 오후에 출근해서 5시까지 있다가 그냥 밥 먹고 이제 좀 쉬다가 자고 그게 끝이에요 사실 아 근데 근데 세계 1이야 괜찮았는데 만약에 너가 바둑을 안 했으면 뭘 했을 것 같아? 아 진짜 평범하게 공부를 했을 것 같고요 난 너가 공부했으면 하버드 갈 것 같아 아 그런 생각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뭐 높은 대학을 가는 걸로 그냥 평범하게 공부를 했을 것 같아요 지수아 내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되니? 프로회누 채널 구독과 좋아요 멘트 한 번 부탁해 주세요 고마워 시작 프로회누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마워 꼭 부탁드립니다 고마워